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단원의 출제 비중이 워낙 작아요. 자, 근데 또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건축 구조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출제하기로 되어 있는 파트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나와 있는 파트들은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시공 파트에서 공부하셨던 기초에 관련된 또는 연약지반에 관련된 토공사에서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요. 결국 제가 10년, 11년 동안 관연도 기출 문제 구조 부분에서 찾아낸 게 결국 면진에 대한 얘기, 즉 내진 설계에 관련된 얘기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야 될 책임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책임을 한 교수님한테 제가 떠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워낙 그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번에서 나와 있는 부동치마에 관련된, 연약지반에 관련된 얘기들은 잘 설명을 들으셨던 부분이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슬슬 이제 내려놔야 되고요. 이 내진 설계 부분은 그래도 저는 앞으로 일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야 될 파트가 아닌가 싶어서 이쪽에다가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출제하기로 한 첫 해부터 바로 이 부분이 나왔었고 중간에 조금 안 나오다가 16년도에 한 번 더 나왔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22년, 23년 이렇게 회가 지나갈수록 분명히 내진 설계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한반도도 내진에 대한, 즉 지진에 대한 안전구역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출제 비중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첫 번째, 내진하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일단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다라는 거 필기 때 강조 많이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실기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규모는 절대적인 거라고 여러분들 꼭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생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 에너지가 지진으로 발생했는지를 절대적인 크기로 산정해내는 것을 우리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 몇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죠? 그게 아르헨티나에서 났든, 대한민국에서 났든, 미국에서 났든지 간에 그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땅의 흔들림 정도는 그죠? 어느 나라에서 그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느냐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예 제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 제일 먼저 구별을 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이 내진 설계를 크게 분류한 내용이에요. 물론 1번 문제에 해당하겠지만 면진이라는 게 있다. 이게 꿈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면진은 땅은 흔들리지만 건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면진, 면제해 주겠다. 지진에 대해서 너 면진, 즉 면해 주겠다. 제가 그래서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남학생분들은 아마 공감할 텐데 물론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하나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전주도 현역 출신이라 자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러운 건 사실인 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흔들려도 넌 흔들리지 마, 면해 줄게. 제일 부러운 거고 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줄여서 갔다 오면 안 되겠는가? 그죠? 저는 거의 3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즘 보면 거의 2년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1년으로 줄여주든가 한 6개월만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재진입니다. 지진의 진동을 좀 제어해 보겠다. 줄여줘 보겠다. 에너지가 100 정도가 생겨도 건물에 제로로 가겠다는 게 면진이라면 재진은 한 50이나 40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으면 피해 정도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술을 우리는 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내진 설계할 때 이 내진은 엄밀히 말하면 참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입니다. 군대 안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안 갈 수 없잖아. 그럼 좀 짧게라도 좀 줄여서 갔다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열심히 너 응원해 줄 테니까 한 번 참고 버텨봐. 즉 철근을 좀 더 넣어주고 기둥도 좀 더 두껍게 해주고 이렇게 내진 설계라는 보강을 좀 해줄 테니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내진이 되죠. 즉 제일 하위 등급이다라고 제가 좀 깎아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설계 단계는 내진 단계입니다. 그것도 모든 구조물에 적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걸음마 단계입니다. 라는 추이니까 앞으로 점점 재진 개념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닌 게 아니라 초고층 건물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제가 상호 명칭은 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초고층 건물들에는 다 재진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진이 뭡니까? 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건축물의 기초 부분 등의 구조물 기초에다가 쿠션을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좋은 자동차를 탈수록 승차감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도로가 좀 안 좋더라도 진동이 잘 안 느껴지게끔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서스펜션이라고 합니까? 쇼버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는 적층 고무나 미끄럼 바지 등을 설치를 해서 땅이 흔들리더라도 구조물에다가 조금 감쇄를 시켜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대만에 있는 101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구조물 안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를 달아매서 쉽게 말하면 건물이 이렇게 지진이 와서 흔들리려고 할 때 얘를 컴퓨터가 일반 센서가 그걸 확인하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진량을 쏠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쏠리는 게 당연히 위험할 거고 반대로 쏠리게 하면 감쇄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기술까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흔들림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면진 구조다 또는 재진 구조다. 약간 여러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을까 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조질량, 동조질량 감쇄기입니다. 동조질량 감쇄기 등을 사용해서 감쇄시키겠다는 건 재진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부 구조에다가 완벽하게 흔들리더라도 너는 상부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면진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 쪽에다가 뭔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완전히 감소시키겠다 또는 면해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면진 구조가 정답인 거고요. 그다음 한 단계 위에는 내가 완전히 면제시켜주진 못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질량 감쇄기를 통해서 이게 흔들리는 걸 좀 제어해 보겠다. 이러면 이건 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출제 기준이 보시면 흔들림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약간의 함정이 있죠. 이거 재진 기술 아닙니까 하겠지만 하부, 기초 부분, 하부죠. 적층 고무나 미끄럼 바지, 얘가 미끄럼 바지가 있다는 걸 제가 바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건물은 흔들... 아, 땅은 흔들리는데 건물은 흔들리겠어요? 미끄리겠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면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문제를 더 발전시킨다면 결국 하부 구조가 아니라 동조질량 감쇄기라든가 이런 말 그 다음 감쇄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제는 면진이 아니라 재진 쪽으로 문제를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의 3단계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진이 나왔으니까 재진 쪽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진과 재진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좀 필기 교재에서도 또 실기 요점 정리에서도 좀 있으니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뭐 2번 문제 가지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이 밑으로 여러 문제가 실제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공사에서 했던 얘기들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조적공사, 블록공사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출제가 그 전에도 2011년도 전에도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에서 공부한 걸로 대처를 좀 할게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약지반이고 부둥치마에서 저도 필기 때 강의를 했던 부분이라 여기다 포함은 시켜놨습니다만 여러분들 내용 설명은 전부 다 한웅규 교수님한테 잘 배우셨을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진도를 잘 쫓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은 충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크게 4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구조역학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 철골구조에서 일반구조까지 오셨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의 파트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역학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요. 역학 문제는 손도 못 대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필기 때부터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탄하게 실력을 잘 쌓으셨다면 실기에서는 계산 과정을 잘 기록하시고 예쁘게 쓰시거나 꼭 책에 있는 내용대로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산출 근거만 남겨놓는다는 부담 없는 표현법을 좀 쓰시고요. 마지막에 답을 쓰실 때는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당연히 답은 맞아야 되겠고요. 숫자는 맞아야 되겠고 거기다가 부호라든가 단위라든가 특히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놓으시면 본능적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만 잘 고쳐내셨다면 실기시험에 가셔서 좀 긴장된 상황에서도 좋은 단위, 잘 생각했던 단위들이 제대로 잘 기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물론 부족하게 시간이 더 충분하거나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 강의를 했다면 더 좋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화도 내시고 또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늘 좋을 수는 없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음 일어쓰셔서 다음 기회를 또 한 번 노려보시는 그런 의지가 있는 수험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